안녕하세요 리온대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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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요 까루나? 까루나? 눈이 쉬우시라고 자 제목에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온대 리온대 감동적이고 정말 느끼지가 않습니다 3 3 3 지금 리온대 bermain 박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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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4 리온대 리온대 올림픽 2008 박민트 오케이 오케이 리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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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리온대 리온대 리nae 러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그리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아 제가... 빨리 해봐 이 가사에서 뭐든 이분은 어떤 사람을 봤어? 네 네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네요 이렇게 팬들만 많으면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리고 PS도 있어요 세진 한정 찍을 수 있어요? 네 와요 하나 찍어줄게요 너무 많이 들으세요 아... 하얀 만지나서 하얀 만지나서 잠깐만 자기 잘 나와야 돼 잠깐만 about the following 여러분은 다른 guys 그런데 1 이거 eras 그런데 사실 Agent 분들 사실 선 agent quienes 내가bil인 것의 움직임 Vielleicht도 일어의 운동ipp도 모터 바디는 모터가 당일 모터가 좋아할 때 모터 바디는 모터 바디는 모터 바디는 좋아한 심장을 잡은 그대한 모터가 상관없는 새하이 아따, 아따 제가 연습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니면 띠용이 어떻게 생각하는거에요 띠용이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런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주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뚜렷한 목표를 잡고 또 거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보는 성취감은 엄청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꼭 수고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LLA 유태요. 여기 유태요. 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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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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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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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지금은 눈물이 얇게 하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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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ㄴㄴㄴㄴㅆ 자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